안녕하세요 김인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물 건너가보자 미국 태평양 태평양 건너서 미국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이제 뉴스에 종종 막 등장하잖아 아니 나도 봤어 미국 사업용 부동산 안좋아가지고 은행도 뭐 근데 뭐 부동산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 부자 나라 아니야 미국? 부자 나라도 망할 수가 있지 부자라고 안 망하나 미국은 국력은 강하지 달러 기초통화국에 강력한 해군역 이게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문제는 없는 건 아니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은행이 있어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 최근에 부도는 안 났어 다행히 부도는 안 났는데 한 달 만에 돈이 8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뱅크런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잖아 민지도 인출할 수도 있고 아빠도 인출할 수 있잖아 근데 한꺼번에 돈을 다 빼가는 거야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들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런 은행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부도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예금한 거? 불안하잖아 빼지? 너도 나도 다 뺄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은?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은행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 돈 빌려주고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예금한 돈의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고 왜? 돈 찾으러 온 사람들 돌려줘야 되니까 10명이 맡기면 동시에 빼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10%? 많게는 20%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뱅크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 동시에 쭉 빼가버리면 국민은행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 이 뱅크를 내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돼?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기 전에는 줄 썼잖아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리스 막 이런데 돈 찾으려고 줄 쓰고 돈 안 주고 이러잖아 줄 쓰면 어떻게 돼? 문 닫아버리면 되잖아 금융감독원에서 야 문제야 문 닫아 뱅크는 생겨 문 닫아버리면 돈 못 찾아가잖아 그럼 일단 한숨은 돌리잖아 나중에 주면 되니까 요즘은 인터넷 뱅킹에서 쑥 빼가버리는 거지 미국도 그런 거지 근데 왜 8조 원을 빼갔느냐? 이유가 있지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이 있어 민지도 들어봤을 거야 무디스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신용등급을 내려버려 은행의 신용등급을 그래서 두 단계를 내려버린단 말이야 두 단계를 그래서 BAA3에서 BA2로 두 단계를 내려버리니까 시장에서 여동을 치지 은행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내린다고?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돈 빨리 빼가야겠다 라고 해서 돈을 한 달 만에 8조 원을 빼가면서 주가가 곤두막질 쳤어 이게 1월 2월 이야기인데 주가 떨어지는 그래프 봐봐 이제 폭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미국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그 후로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부도났다는 뉴스 안 나왔지 그 얘기는 막았지 미국이 돈이 많은데 일단 막긴 막았어 이게 위기가 끝난 건 아니고 막기는 막았는데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스티븐 무너신이라는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레티지 캐피털 이름도 어렵다 여기서 이제 돈을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가지고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줬다고 하네 앵커 투자자가 뭐냐면 투자 비중이 큰 대표 투자자를 말하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전직 재정경제부 부총리 이런 사람이 이끄는 펀드 투자회사가 돈을 유치해서 투자를 해준 거지 급한 불은 막았다는 얘기고 그래도 이게 부실 채권 대출 부실 채권이 뭐 사실은 위험하긴 해도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뉴욕은행들 예금 총액이 8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72%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229억 달러도 유동성 충분하니까 동요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 제롬 파월 의장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금리 뭐 이상한 소리하고 금리 올해 세 차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뭐라 그래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막 델석 델석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난리도 아닌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잖아 돈 다 빼가잖아 아 걱정 안 해도 돼 안심해도 돼 대형은행들 안전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막을 거야 작은 중소은행들 몇 개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미국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고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지 그래서 일단은 뭐 넘어가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상업용 부동산이 불씨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이 은행만이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 그러면 미국 중소형 지방은행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생길 수도 있지 문제가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니까 커뮤니티 뱅크가 위험하니까 돈 집어넣어가지고 급한 부로 막은 거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미국 전체 대출의 40%가 지방은행이고 그럼 나머지는 60%가 큰 은행인데 40%면 크지 이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7%로 높대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문제인데 미국도 부동산이 좀 문제는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소은행들이 대출의 40%를 내준 중소은행들이 가만히 있을까? 자고 노력을 하겠지 부실 자산 정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매각도 하고 미국은 그런 거 잘하잖아 매각하고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빠 생각에는 막을 것 같아 그게 미국의 힘이고 우리 2008년도 미국 민지 어렸을 때 아마 민지는 기억 못할 텐데 미국에서 은행이 하나 부도가 났었어 리먼 브로더스라고 세계 3대 투자 뱅크였는데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야 난리가 났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리먼 브로더스 사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서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게 미국의 힘이지 민지 2008년도니까 8살 때 8살 때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나? 고구마 캐러 갔는데 경기도 화성에 고구마 캐러 갔을 때 그때야 글로벌 금융위기 생겨가지고 우리는 막 고구마 캤잖아 현재하고 고구마 캤는데 막 주가가 종합주가가 막 붕괴하는 거야 부동산 폭락하고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고구마 캤다는 거야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고구마를 캐도 마음이 안 편했겠지 고구마 캐서 될 일인가 이게 고구마를 캐면서 돌을 닦았지 아 이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근데 결국 넘어가긴 했는데 물론 부작용은 많지 그 부작용이 지금도 진행 중이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풀었는 돈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연결이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미국이 최근에 금리 올려가지고 막 하잖아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과열이 되는 거지 경기가 과열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 우리나라도 물가 올라가잖아 미국도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2022년에 많이 올렸고 지금부터 못 내리는 이유가 이게 경기가 미국이 경제가 좋아 실업률도 좋고 이게 참 경제라는 게 어려워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 살짝 나빠져야 돼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살짝 나빠주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안 나빠지니까 못 내리는 거지 야 조금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안 되겠니?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아닌데 미국이 안 내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못 내리게 되는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긴 해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이 얘기하면 끝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도 부동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문제고 요즘 지식산업센터 같은 비아파트도 문제인데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미국은 아파트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맨션 콘도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야 상업용 부동산? 응 상업용 부동산이 뭔지 알아? 상가도 상업용 부동산이고 우리 강남역에 가면 빌딩 같은 거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빌딩 본사 건물 이런 거 이런 것도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 호텔도 상업용 부동산 아 호텔도? 어 뭐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이런 거 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쳐 근데 이 중에 뭐가 문제냐면 오피스가 문제야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데? 오피스가 그래프 보면 다른 거는 다 안정적인데 오피스가 공실률이라고 하지 비어있는 거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거야 세입자가 십삼 프로에서 최근 이십 프로까지도 늘어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왜 공실이 생길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왜 없을까? 민지 생각에는 왜 사람이 안 들어오지? 미국이 경기가 좋다는데? 자 고금리잖아 우리가 오피스 빌딩을 투자했다고 쳐 자기 돈으로 사지는 않잖아 미국은 대출이 더 잘 나와 우리나라보다 대출 받아서 빌딩을 샀는데 오피스 빌딩이 금리가 올랐잖아 대출이자보다 이제 월세를 받아서 수익 투자금 대비 수익을 수익률이라고 해 월세 받는 거 그거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돈 못 갚겠지 이자도 못 내잖아 월세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받았는데 이자가 천오백이야 그럼 처음에는 메탈은 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버티냐고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은 어떻게 해? 야 니 돈 못 갚아? 경매 넘겨버리게 되지 부실이 되잖아 경매 넘기게 되면 은행들은 1순위 은행은 괜찮아 먼저 가지고 가지만 대출을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렇게 받잖아 3순위들은 돈 못 받게 되니까 부실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앞서 말한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도 뭐 후순위에 물렸다면 돈 못 받게 되니까 신용평가 회사에서 야 니들 돈 못 받는 게 맞네 위험하겠다 신용등급을 내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금리가 문제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재택근무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 집에서 일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 해야 안 해 대기업들도 거의 없어졌지 왜 없어졌을까?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관리자들이 눈에 안 보이면 싫어하잖아 야 이거 집에서 일하면 이거 아무래도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풀린다 사실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풀린다 눈앞에 보여야 되고 이제 또 미팅 같은 거 해야 되잖아 야 회의 좀 하자 그러는데 재택근무하면 화상으로 미팅하면 답답하잖아 얘기하고 소통도 답답하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 능률이 안 올라 안 되겠어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출근하는 게 그래 더 낫다 눈에 보이고 잔소리도 좀 하고 아무래도 출근하면 또 긴장하잖아 고참들이 있으니까 좀 긴장하게 되고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데 미국은 달라 아직까지 재택 많이 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재택이 문제야 재택을 하게 되니까 오피스가 필요 없잖아 모든 사람 그 회사가 다 사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임대를 빌리는데 재택을 많이 하니까 오피스가 필요 없어 왜 회사가 돈을 내가지고 빌려가지고 비상월세를 내고 있냐고 빼버리면 되지 복귀를 안 하는 거야 코로나 끝냈는데도 재택 없어지고 복귀할 줄 알았는데 복귀를 안 하니까 오피스 빌딩들이 못 버텨 그럼 미국은 왜 복귀를 안 할까 왜 안 할까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하나는 요즘 AI 반도체 IT 전기자동차 미국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고급 인력들은 엄청 부족해 AI 쪽은 인도 IT 인력들뿐만 아니라 부르는 게 갑이야 몸값이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그렇고 천정부지 올라와 그러면 야 재택 좀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비싼 인력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재택 하세요 그러면 그러겠죠 나한테 지금 재택하라고 나 다른 데 갈까 구글에 다니는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나 그냥 MS로 간다 아니면 오픈 AI 채찍 PT로 가버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냥 재택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문화가 좀 달라 미국은 북미 문화하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북미 문화하고 일본이나 우리는 이제 일본 문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유럽도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유럽 회사들은 약간 아시아하고 좀 비슷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관리 타이트하게 하고 가이드 탁 촘촘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문화 우리나라도 회사 가보면 그런 게 있잖아 꼰대 문화 같은 거 아직도 있단 말이야 일본 그러니까 회식하고 회의하고 눈앞에 보여야 되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유럽이나 일본식 문화야 우리나라는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북미 문화는 어떠냐면 성과주의야 성과주의 아빠가 옛날 회사 다닐 때 민지도 기억날 거야 그 회사 민지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막 뭐가 더 따고 했잖아 그 회사가 합작 회사야 미국하고 한국하고 북미 문화가 있겠지 굉장히 자유롭고 성과주의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밤을 새도 되고 밤새면은 오전에 의자에서 좀 자도 돼 밤새고 주말에도 알아서 출근하시고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아 해서 네 성과만 내와 출장 가 뭐 이런 문화야 북미식 문화는 성과주의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택이 가능한 이유가 아무리 IT 인력들이 고급이고 싫다고 하더라도 한국 같으면 인정이 되겠냐고 근데 북미 같은 경우는 돈? 괜찮아 돈 프로브롱 마음대로 해 성과만 내줘 괜찮아 회사 안 와도 돼 라는 게 용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어려운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됐을까? 문제가 안 됐겠지 문제가 안 됐겠지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고 아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은 더 이어질 것 같고 이게 금융시장으로 불통이 튈 수도 있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미국 은행들도 문제고 투자한 회사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투자 많이 했거든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오겠지 우리나라까지도 불통을 트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거도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도 불통이 튀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지 우리나라 투자사들도 손실이 많이 물렸어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 상업용으로 주거용으로 바꾸면 되잖아 살아오는 상황 그게 만만하지 않아 그게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상업용은 어때? 우리 사무실이 창문이 없어도 되지 아파트는 어때? 주거용으로 일조권 확보해야 되잖아 환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창문이 있는 곳은 가능한데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창문 없는 곳은 어떻게 돼? 좀 힘들겠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개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건축사들의 의견이 중간에 어떤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바꾸는 게 이득일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허가 문제 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바꾸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도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가능하겠으나 이게 전체 상업용 부동산을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오피스는 그나마 좀 괜찮아 미국 오피스보다는 우리나라 오피스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또 위기라면 우리는 또 오피스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생활용 숙박시설, 아파트 최근에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장의 건을 놓칠 수가 없고 PF는 아마 올해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총선 지나고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일부 건설사들은 또 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금융 쪽에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금융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좀 안테나를 높이고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